2022학년도 수능 해설강의 시작하겠습니다. 쉬운 요형의 문제 있죠. 일치, 불일치 또는 목적, 심경 이런 문제는 답의 근거만 얘기할게요. 자 18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18번은 워낙 쉬운 문제니까 제가 그냥 답의 근거만 보고 답만 맞추고 넘기겠습니다. 결정적 근거가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에 있거든요. since, 뭐뭐이기 때문에 당신이 온라인 교육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나는, would like to, 뭐뭐하고 싶다? 당신에게 요청하고 싶습니다. 딜리버, 딜리버가요 연설하도 있습니다. 특별 강연을 연설해달라고 요구하고 싶습니다. 자 워크샵에서 스케줄되어 있는 다음 달에 당신 전문가니까 우리 좀 연설 좀 해주세요. 결론, 저는 학수고대하다. 룩포드투가 당신으로부터 소식 듣기를 저는 학수고대합니다. 이건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그냥 답의 근거만 얘기한 겁니다. 누가 봐도 답 2번이죠. 특강을 부탁하려고 그 다음에 19번까지는 빨리 가겠습니다. 19번 근거 파트에 미리 제가 표시를 좀 해갖고 왔습니다. 어린 아마추어, 이것도 뼈사냥꾼이요. 고고학자를 얘기하는 거예요. 아 저 젊은 아마추어 고고학자로서 그녀는, 이거 나중에 꼭 암기해야 됩니다. 오버플로우가요. 넘쳐 흐르다 그녀는 어떤 기대감으로 넘쳐 흘렀대요. 그러니까 젊은 고고학자인데 막 기대감이 있었던 거야. 쭉 나가다가 역접이 나오죠. 하지만 하지만 여러 시간 이후에 완더링이 배회하다 그 버려진 섬 또는 황폐한 섬입니다. 황폐한 섬을 통해서 자 배회하고 여러 시간 후에 하지만 그녀는 성공하지 못했어요. 그러니까 뼈를 찾으러 다녔는데 막 기대감이 있었는데 찾지를 못했대요. 자 이제 결론 파트입니다. 루킹 앳 자 봤어요. 천천히 어두워지고 있는 땅을 봤대요. 자 그녀 앞에 있는 땅을 보고 그녀가 싸이가 한숨 쉬다. 스스로에게 한숨을 쉬었대요. 자 나 믿을 수가 없다. 내가 came all this way 이 모든 방식으로 왔는데 for nothing 아무것도 없이 왔구나. 이거 얼마나 시간 낭비인지 문제 어렵지 않죠. 처음에 기대감이 있었습니다. 못 찾습니다. 얼마나 시간 낭비했는지 그러면 답은요. 자 누가 봐도 5번이죠. 그럼요.